자신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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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정식이 한 번 붙어가지고 하나 자 도미도 시작 이건 연타 인증 형님! 내가 지시한 거 있잖아! 상근이 지도선생님 누구야? 왜 지시를 안 내려줘? 상근이 지도선생님 누구냐고! 왜 지시를 안 내려줘? 선수가 방향을 못 잡고 있잖아! 해 주시도 해야지! 자 낙함 들어가고 퇴질 연결! 가볼게 가볼게! 네 시작! 갈려! 바로! 상하리 베레! 오케이! 베레! 자 준비! 시작! 시작! 자 준비! 이제 힘을 못 differ! 시작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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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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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더 많이 넣었을때 라운드 계속 내려가니깐 이발 10개가 안되고 수활되는 사람 다른데요 수활되는 사람 수활되는 사람 수활되는 사람 수활되는 사람 수활되는 사람 수활되는 사람 수활될